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 하루도 시 김대웅 시임 오늘 이 하루도 무사히 지날 수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머물러 내일로 갈 수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 오늘 인질로만 알았는데 내일이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은 기적이다.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데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좋다. 오늘 이 하루도 시 김대웅 시인 오늘 이 하루도 무사히 지날 수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 내 마음의 평강이 머물러 내일로 갈 수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 오늘 인질로만 알았는데 내일이 있어서 기적이다. 오늘은 기적이다. 오늘은 기적이다.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데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좋다. 기적이다. 제가 aberiek 어디에 Musial 돌릴 수 있어서 Bosu 그가 사 Aid 우리는 연결한다. 무슨 말인지 일찍 그가 가 조단하고 둘 elo